여름철 무더위에도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 켜기 겁나는 분들 많으시죠. 저소득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위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시행됩니다.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올해부터 가구원수 구분을 기존 3인 이상에서 3인, 4인 이상으로 각각 분리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초생활수급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 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며 관할 주민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통산자원부는 취약계층 약 7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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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